네 강프로입니다. 대한전선 봅니다. 대한전선 말고도 지금 전기, 전력설비, 그리고 전선 이쪽이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일단 기사 내용이 있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대한전선, 해외수주호조의 장초반 급등. 이건 여기 요날입니다. 4일날. 이때 구간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대한전선이 구리가격 급등에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장초반 강세다. 자 이거를 이끌어간, 그렇죠. 이끌어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HD, 현대 일렉트릭이에요. 이쪽은 뭐냐. 변압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이 이 밑에 나오는데, 자 이 밑에입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구리 수요가 급증하고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AI 시장이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 구축이 중요해졌는데 데이터 센터의 전산망에 구리 배선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구리 배선은 원래부터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의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걸 서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용어가 데이터 센터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원래는 CPU 그리고 뭐 NAND, RAM 이런식으로 다 들어가던게 여기에 GPU가 추가된 겁니다. 즉, GPU 구조로 맞춰서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CPU보다 전력을 더 많이 먹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CPU도 들어가고 GPU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GPU는 기본적으로 CPU보다 전력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 부족 사태가 북한도 아니고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수혜를 한국 시장에서 변압기, 전기, 전선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 실적 봅니다. 그렇죠. 실적 기대감이 있다고 하니까. 실적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익률 1.98, 1.97 그리고 23년도에는 2.8% 그리고 24년도에는 예상치가 3.7%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대한전선은 다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굴뚝산업입니다. 굴뚝산업. 즉, 성장률이 굉장히 미비하다. 무엇보다 전선이나 배선, 송전 이런 쪽은 필수품이잖아요. 그런데 필수품인 만큼 이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첨단 기술이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전기공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AI 시대가 오면서 전기를 추가적으로, 전기 용량을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이익률이 대폭 증가한 건 23년, 그리고 24년 예상치 잡힌 딱 이때예요. 그런데 주가는,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구간에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 구간을 이끌어가 있었던 종목들,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분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이 종목분들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현대 일렉트릭, 자, 내용 보시면 장기 차트 한번 봅니다. 자, 보세요. 23년도에도 강세, 그리고 24년도 들어서도 더 강세, 그쵸. 상승폭을 더 높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대한전선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분들에 대한 강세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쪽에 대한 실적 증가폭이, 자, 내용 봅니다. 현대 일렉트릭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 이익의 증가, 그리고 이익률에 대한 증가, 그리고 볼륨, 매출에 대한 증가까지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한 건 23년도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상승폭은 어때요? 22년도부터 시장을 주도해오고 있었다. 즉, 22년도부터 강세를 보였었던 주도주다. 자,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고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반도체 종목군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전기, 전선, 그리고 변압기 이런 쪽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저 있다는 거죠. 이런 구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 타점에 대한 시작점은 신고가입니다. 이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차트 화면이고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눌러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1월 1일부터 5월 18일 오늘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500%가 넘죠. 이 구간에 대한 내용을, 그쵸.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신고가 종목만으로 제가 매매를 했을 때 나온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정도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과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대한전선도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캠트로닉스. 어디서 공략했나요?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공략을 했고요. 5월 16일 날에는 급등하는 상황, 22% 정도 급등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자, 이 상황에 대한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했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보세요. 어떻습니까? 시장가 매수, 8시 46분, 그리고 5월 16일, 그쵸. 장시작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자, 대한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으니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때요? 제가 여기 매수, 매도, 신고가 구간이죠? 25%, 며칠 걸렸죠? 2주가 채 걸리지 않았어요. 2주 안에 수익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인지, 그 시작점에 대한 내용을 내가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하고 있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제가 장시작전에 공유를 합니다.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5월 16일날 급등 마감을 했고요. 어저께는 한국 시장에 폭락을 했죠. HLB 그룹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폭락을 하면서 폭락을 했는데, 자, 이런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소통방에서는 계속 수익을 보고 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지, 그쵸, 강세 구간에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러면 이 내용과 맞춰서 우리가 대한전선을 보면,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신고가이기 때문에. 신고가는 뭐다? 앞으로 좋아질 내용을 먼저 반영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호재가 있어요. 그럼 이 호재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파악할까? 이건 뒷전이라는 거예요. 그쵸, 이 호재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전망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어, 가격이 올라가고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눌림목이 나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는 내가 오일선과의 이격, 22평과의 이격은 어느 정도 벌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내가 가격대를 잡을 수 있는데, 눌림목 구간을 잡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전선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전기 수요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쵸? 어떤 조사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가의 상승은 먼저 나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주가가 올라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대로, 이런 정도의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즉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하락하는 것도 모두 다 미래가치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부분이,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 물론 소통방에서도 진행을 하지만,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대한전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무조건 수익 전환을 시켜야 돼요. 만약에 수익 전환이 안 된다. 손절해야겠죠. 근데 그 손절하는 폭이 굉장히 커져봐요. 안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이해와 함께, 무엇보다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한, 대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한전선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대한전선을 포함해서 어떤 종목이든,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좋아질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좋아질만한 내용이 있었을 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 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냉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숫자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켜 나오는 그 구간에, 우리가 공략을 하게 되면, 주가는 이미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첫 번째 구간, 신고가부터 공략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을 때, 내가 타점을 잡을 수 있고,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대로, 제 계좌 수익률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다음 종목분들을 어떻게 잡아야 돼?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